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면 되잖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 이 욕심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허무 맹랑한 망상에 불과할까요? 자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가 김성재입니다 우리 SF영화 사이언스 픽션 클룸 즉 과학 소설 영화 단지 이것이 공상으로만 끝날 부분이 아닌 것이 우리가 원하고 꿈꾸던 그러한 것을 바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꿈꾸는 미래의 우리 인류죠 마이클 베이 감독이 그 재미있는 트랜스포머를 고려하면서까지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요? 자 지금까지 이 시간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은 상당히 많았죠 저는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두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소스콜 자 이 주인공은요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테러봄을 기차 테러봄을 잡아야 하는 인물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스텔라 오 이거 굉장한 열풍이었죠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는 정말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두 비기능은요 단지 과거로 가서 사건을 재구성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사건 재구성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게 생기는 모순 혹은 패러독스 그런 부분들이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 우리는 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나는 그러한 감동까지 함께 갖게 되더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간 여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과학 이론이 있는 것이며 도대체 시간 여행이 왜 이토록 우리를 자극하는지 한번 우리 이토록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오 저기요 저기요 박사님 박사님 저분이 상당히 바쁘신가 보네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 여행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시간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이러한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예견되었던 블랙홀 그리고 웜홀에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특수상대성 이론은요 음 광속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시계는 천천히 흐르고요 더디 흐른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구에 있는 시계는 빨리 흐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특상대성 이론인데 등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공간에서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제 10년 동안 고민해 고민한 끝에 일반상대로는 이제 드디어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일반상대로는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커다란 질량이 있다면 그 주변의 시공간은 일그러지고 뒤틀리면서 휘게 됩니다 그러면 직진한다는 빛조차도 그 휜 공간에 의해서 시공간의 뒤틀림에 의해서 휘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물체는 이제 그 공간의 휨에 의해서 운동을 지시받고 쏠리는데요 이게 바로 중력이다라는 이론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속도 운동하면서 버스가 급출발하면서 몸이 뒤로 젖혀지죠 그때 우리가 보통 관성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관성력과 중력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? 이 버스의 바깥을 막아서 바깥을 볼 수 없다면 자신이 가속도 운동하는 급출발하는 버스에서의 관성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다른 행성이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건지 도저히 분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은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등가 원리로서 일반상대로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이러한 시공간의 뒤틀림에 의해서 중력이 매우 강하게 뒤틀려 있다면 그 중력이 매우 강한 곳에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더디 흐른다라는 이론이 바로 일반상대로 내서 나오게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매우 큰 중력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빛마저도 빨려 들어가서 빠져나지 못한다라는 이런 블랙홀의 이론이 나왔는데요 이런 블랙홀과 블랙홀을 사이를 연결한 통로가 있겠죠 자 이 통로를 이제 웜홀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웜홀, 벌레구멍이라는 얘기죠 웜홀의 의미가 사실은 쉽게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오 그래요 자 사과가 있어요 사과 표면으로 기어서 반대편으로 벌레가 가느니 이 벌레가 물리를 좀 했어요 자 바로 이 벌레구멍을 내면서 지름길을 통해서 간다는 것이죠 더 짧은 경로를 선택하게 되고 짧은 시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웜홀이라고 그러고요 이 웜홀은 결국 차원과 차원 그리고 우주와 다른 우주와의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웜홀을 통한 차원의 여행,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! 아!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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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50년? 네 이렇게 냉동인간이 가능한 방법이겠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모든 것이 정지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수십 년 또 모르죠 수백 년 이후에 그때 깨어난다면 미뤄의 여행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적인 과학이론을 따지면요 우리 상대성 이론 했었죠 자 이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주 지대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 이것이죠 특수론은 뭐였습니까 매우 빠른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시계는 천천히 흐른다 그리고 일반 상대론이란 것은 가속 운동을 할 때 그 안에서의 반성력이 중력과 같다 그러므로 중력이 상하면 시간은 터디른다를 생각하면 자 지구에서 오 우주를 향해서 여행을 한 이후에 이제 돌아오려면 그럼 유턴해야 되겠죠 돌아와야 되겠죠 유턴하면서 가속도가 있고요 그 가속도가 있는 우선 내부는 분명 환속력이 엄청 강할 것이고 그것이 중력이고요 그렇다면 그 안의 시간은 매우 천천히 흐른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구로 귀환하게 됐을 때 올구 지구의 시간은 이미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미 천천히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주인은 결국 미대로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블랙홀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블랙홀이 뭐였죠 매우 강한 중력장으로서 빛마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경계로 둘러싸인 그 시공간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블랙홀 근처에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숨어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지구로 돌아온다면 여기서는 매우 중요하게 강했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요 지구의 시간은 빠르게 이미 흘러갔죠 돌아오면 저는 이제 오 미래로 온 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미래로의 여행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오 이번에는 백투더 비기닝 바로 과거로의 여행에는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자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특성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광속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빠른 속력으로 이동한다면 시간은 더디 흐른다고 했었죠 천천히 흐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 만약 광속과 같아지면 시간이 천천히 천천히 흐르다가 정지가 될 것이고 광속보다도 빠른 속력이 된다면 마이너스 시간이 되겠네요 어? 뭐예요 이거? 과거로의 시간이 되겠죠 거꾸로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런데 현대물리에서 광속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굉장히 현실 불가능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에 반해서 이 과거로의 여행에 대한 바탕이 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웜홀 이론이란 거예요 자 웜홀이 뭐였죠? 바로 차원과 차원 또 블랙홀과 또 다른 차원의 연결에 블랙홀의 연결 통로로서 우리가 웜홀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3차원 공간을 얘기하고 있지만 평면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점 A가 찍혀있고 점 B가 찍혔습니다 자 이게 구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차원을 통할 수 있는 그 홀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이 중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이 공간이 일그러지고 굽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이의 평면이 자 굽어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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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자 A라는 통로가 비롯되는 차원이 있고요 자 B로서 연결되는 차원이 있는데 이때 웜홀 A와 웜홀 B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2015년에 지금 만들었다 칩시다 웜홀 B는 갔다가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어긋나게 할 겁니다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매우 빠른 속도 움직이다가 가속운동에서 돌아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는 관속력 크게 작용하고 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른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시간 지연 즉 시간이 천천히 흐려돼서 이 시간은 2015년 2016년 어 뭐야 겨우 2017년이 경과됐네요 어이구 웜홀 A쪽은 2020년이네요 그렇다면 바로 웜홀 A에서 바로 웜홀 B로 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2017년 과거로의 여행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론저론 가능하지만 여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웜홀은요 차원과 차원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블랙홀 둘이서 매우 강한 중력이 있겠죠 어이구 그럼 결국 찌그러드네요 수명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웜홀이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운데서 그 중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반중력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현재는 가능하지만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과거로의 여행을 하는 방법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모순 역설 패러독스라는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것이 할아버지 파러독스라는 겁니다 자 과거로 가서 나의 할아버지를 내가 무슨 이유에선지 할머니랑 못 만내 끝까지 말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패러독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평행 우주론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우주가 펼쳐진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백투더 비기닝은 바로 이 부분의 패러독스를 어떻게 요리했을 것인가 바로 이 영화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시간여행이 가능한가 안한가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는 있지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아니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인들 안 일하겠습니까 또 하물며 그 기적이 일부분이 인간인데 무슨 일이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상상의 나래에 행복한 만끽하면서 바로 이 영상의 백투더 비기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